안녕하세요. 로고씨입니다. 안녕. 여기는 진주에 왔어요. 진주에 냉면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진주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연애들이 육수맛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자료를 시키려 했나? 이슈가 숙성으로 숙성을 한다는 것 같더라. 육수로 꼽아서. 숙성 뒤에 이렇게 딱 걷어내고 내는 것들. 이렇게 딱 걷어내고 내는 것들은 음식을 매우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. 아 너무 맛있어 아 몰라 여자랑 10초 차에 친 건데 음 아 먹을 줄 아네 좀 먹다가 바로 물비냉 만들어 버리네 매운맛이나 그런 건 없고 김기냉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달달한 물이냉면 음 초콜릿 면은 되게 탄력있네 아 아 아 하지만 ㅋㅋㅋㅋ 같이 먹는 거야 육전은 진짜 맛있어요 육전은 진짜 맛있어요 육전이 이 집이 최고다 배국 보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 집이 최고다 되게 부드럽다 내가 만들었던 거랑 완전 틀리네 응 이게 육전이네 육전을 싸서 당근 문을 짜고 다음은 오이 조회 자 rang 음 삶 아 진짜 맛있다 정답 삶 냉면에 육전이 썰려서 들어있네 음 맛있다 근데 거즈는 육전이 다 이렇게 들어갈까? 편육, 천고기도 들어가있긴 한데 편고기 없이 육전만 들어가있고 육선에 가장 육칭 들어가있는데 되게 맛있다 이온을 바닐라 과자로 묻혔어 좀 이따가 줄게 미안해 물이 찼다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과자로 묻혔어 좀 이따가 줄게 미안해 물이 찼다 미안해 어? 그러기 없어 다행히 애초리 찍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맛있게 맛있어 오도다잉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